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봉 님이 수상합니다. 그 죄송한데 합리적 의심하지 마시고요. 네. 제 의견을 들어보세요. 왜냐면 일단 빨간색이고요. 빨간색이라서 수상합니다. 너 쳐들었냐? 응. 어 그게 저 병원에서 발견한 바로 직전에 옆에 목도에서 오봉 님 봤거든요. 아 진짜야. 재미없어 진짜로. 야 진짜 재미없다. 야 이거 진짜 재미없어. 야 얘들아. 얘들아 나 아니야. 실망이에요. 진짜 나 아닌데? 어떤 짓을 할 수가 있으세요? 얘들아 너네 진짜 후회할 거야. 아 진짜. 너네 싹 다. 너네 싹 다. 바보냐? 내가 아니라고 했지. 아니 어떻게 저런. 한의적인 의심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. 아니 열심히. 아니 열심히 써야죠. 아니 열심히 써야죠. 야 일단 봐라. 엎드려. 네. 이씨. 아 민주주의 사회에서. 일견도 못 냅니까? 인정. 일견을 냈다가 사람 하나가 죽었잖아. 희나. 어디갔니? 희나. 누구같아? 누구같아? 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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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. 야 내가 봤어. 내가 봤어. 야 하천의 행복이야. 야 하천의 행복이야. 야 하천의 행복이야. 뭔 소리야. 야. 야 와 진짜. 아 소름돋는다. 진짜로. 내 앞에서. 내 앞에서. 오임이 누구일 것 같아? 아 일단 네 얘기. 네 얘기부터 해봐. 어 얘기해봐. 제가 예배당 들어갔거든. 근데 갑자기. 누가 죽였을 것 같아? 이러더니 갑자기 희나님을. 소름 돋았어요. 내 앞에서. 얘기 끝났어? 오셨죠 여러분. 아니 내 얘기도 들어봐. 진짜. 나 얘기 아직 안했어. 내 얘기 들어봐. 네 해보세요. 내가 예배당을 들어왔어. 근데 희나가. 보이길래 내가 희나한테 가서. 누구같애라고 물어봤거든? 근데 내가 누구 같냐고 물어보면서. 미션을 하고 있었어. 근데 미션을 하고 있었는데. 내 직업이 장인사란 말이야. 근데 갑자기. 왼쪽 하단에. 메스가 뜨는거야. 시프트키 하면서. 그래서 보니까. 저 파란색이. 죽이고. 자진신고를 한거이. 아니 저. 저 사람 사이코 아니야? 뭐 사이코야 이 개XX. 사이코. 개XX. 야 진짜 하체도 오복이야. 얘들아. 진짜 나 너무 억울해. 나 장인사야. 나. 저도 억울해요. 좋아? 이 개XX. 이 개XX. 꼬리 좋아. 이 개XX. 야 뽀. 야 뽀다. 아 진짜 오복. 야 이거 솔직히. 진짜 뽀한테 지금 호되게 당해서. 이거 뽀야. 무조건. 진짜 이런식으로 해. 이런식으로 해. 어 이런식으로 할거야. 이런식으로 할거야. 어쩌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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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이걸 나를 죽여? 그럼 널 죽이지. 누굴 죽여. 아 진짜 하남자 맞다. 진짜 하남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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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남자한테 죽으니까 어때? 어? 꼴봤쥬? 어쩌건데. 어쩌건데.